오늘은 진지하게 그녀들이 군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한 가지 배경 지식을 알고 가셔야 하는데 군검사 출신 형사변호사의 오피셜로 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군형법 등에 의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및 강제전역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재밌는 건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또 한 번 더 영창휴가 제한 등의 군법으로 다시 한 번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군인분들은 휴가를 나와서 민간인과 싸움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홍대 클럽에서 태국인 티의찌의지 한국인 여성에게 이상한 액체를 튀겼습니다. 한국 여성은 불쾌감을 느껴 옆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고 태국인은 술병으로 한국 여성의 머리를 가격하기에 이르렀죠. 태국인은 한국말로 한국 여성에게 김치녀 아니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고 한국 여성도 화가 나서 얼음을 태국인에게 던지게 됩니다. 뭐 흔하게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취객들 간의 언쟁과 싸움이라 생각이 들지만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한국 여성은 클럽에 같이 온 군인 남사친들이 있었고 이 남사친들은 한국 여자가 맞는데도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현역 군인이라 폭행에 휘말리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미안하다 말했으나 그걸 이해하지 못한 한국 여자와는 결국 절교를 하게 됩니다. 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여자가 영상을 촬영하며 반복적으로 너는 티의찌의지다라고 외쳐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하고 한국 여성과 태국인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으니 결과는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내용이 지금 여초 커뮤니티를 아주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홍대 길거리 난투극 도움이 안 된 군인 남사친들 이라는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시죠. 가장 첫 댓글부터 남군인들 뭐야 진짜 쓸모가 뭐냐고 라는 식으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군인들을 욕하는 여성들. 이응비읍한의 크크니들이 군인 맞냐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튀겠노 친구들 진짜 비겁하다 남자들의 현주 소임적에 쯧쯧 나라 지킨다며 이응비읍은 다 하더니 정작 친구 하나 못 지켰죠. 진짜 남자답다. 지하철역에서 심폐소생술 안하고 지켜보는 게 남자들이잖아. 라는 식으로 군인 남사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그녀들에 보이시나요? 다시 말하지만 군인들은 민간인과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어마어마한 형량을 받아서 인생이 종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민간인과 불화가 생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정말 정신이 박혀있는 여자라면 군인들과 함께 놀러를 왔으면 아무리 시비가 걸렸다고 해도 같이 온 군인들을 생각해서 그냥 먼저 자리를 피하는 게 당연한 일일 건데 우리 위대한 한국 여성들은 절대 참지 않고 받은 만큼 표독스럽게 돌려주다가 결국 아사리판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남자들아 도와줘 라고 해달라고 부탁하다 못 도와준다는 말에 빡쳐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이 한국 여성과 싸움을 벌여도 한국 여성과 외국인은 욕 안 먹고 옆에 있던 남성만 욕먹는 대한민국의 현실. 여성시대에서는 군인들의 처우에 대한 지식과 지능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고 남자는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잠재적 범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에서 잘못한 건 정말 남사친 군인들일까요? 태국인과 한국 여성이 싸움을 벌였는데 옆에 있던 한국 남성이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겁니까?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 진짜 레전드라는 사실을 보여드렸네요. 한심한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싸우는 사람 따로 있고 욕먹는 사람 따로 있는 대한민국.